되게 시원한 감이 많이 들고 이렇게 만져주면 쿨해지면서 머리 모븐에 감은 것처럼 쿨한 느낌이 푸염도 연색해야 겠죠 머리 이렇게 하면은 두피가 시원시원 이렇게 깔끔 깔끔해집니다 그쵸 이렇게 주물주물도 해주고 마사지 리얼하죠 그리고 되게 끈적이는 거 싫어하는 사람 많으신데 이거는 끈적이지 않고 약간 촉촉해요 그래서 머리를 바로 감고 나온 것처럼 느낌이 들어요 시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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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시원